자, 녹화! 안녕하세요, 엠블랙분들! 데뷔동기, 데뷔동기 데뷔동기죠, 저희? 데뷔동기인데, 결혼도 없이 데뷔동기니까 자기가 합쳤다고 하는데, 합쳤어요 데뷔동기니까,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, 평상시에? 처음에는, 하루 두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? 처음에는, 다 부산된 지금은, 여러가지 매력이 있죠 섹시하고, 귀엽고, 퍼프하고 근데 왜 방송에서 만남이, 잘 아는 척을 안해요? 아니 우리 사람 누가 안했는데요? 우리 사람은, 진것이 인사 아니, 우리도 정답 나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리고 현선아씨 같은 경우는, 성공이 가장 변했다는 멤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니, 무슨소리 아니에요 변했다니요, 어디가 변했다고요? 아, 더 이뻐졌다고요? 네, 다 예뻐졌어요 그렇죠, 다 예뻐졌죠 유튜브로 상담이 안하다면 이진씨, 말 안하세요 실천얘기 애질 왜, 우리 말 안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 한 번만 해주세요 저기요, 심야 씨 네 네, 알겠습니다 콜라 받아듣을게요 감사합니다.